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치킨 아 아니야 일단 참자 닭껍질 만두 편집이 다 됐구만 한번 볼까? 미치겠네 미치겠네 안되겠다 엄청 비싸네 아 이거 뭐야 안녕 빨리 먹자 닭다리 먹어볼까? 집으로 오는 길에 정해진 내 운명 바삭 촉촉 황금올리브 쫄깃 자메이카 대환장 조화 구독해주세요 좋아요는 좋아요옹 황! 황금올리브 닭다리 자메이카 닭다리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 빨리 먹겠습니다 자 자 자메이카 먹을때 먹고 황홀 먹을때랑 자메이카 먹고 먹을때랑 자메이카 고기 그리웠다 이 겉에 이 소리 와 진짜 맛있다 역시 제 제 후라이드 넘버원 와 맛있다 자메이카 떼깔 장난 아니다 그쵸? 아니 잠깐만 이거 한입에 드시는 분이 계시던데 나도 한번 해볼까? 아니 얼굴 반이요 이게 어떻게 들어가 어? 뭐 이거 탔 탕 탕 탕 탕 탕 탕 오징어 달콤한 새콤달콤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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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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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아아 맛있다! 하아... 저는 왜 이 소리가 이렇게 좋을까요? 뭔가... 설레게 만드는 소리요! 뭔가 이렇게... 크리스피하면서 그 안에 닭다리살이 토실토실 촉촉한게 느껴지는 그런 소리여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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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돌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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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울릴 것 같아요! 그냥 황홀이 훨씬 맛있다! そう istante! 이건 뭐 진짜 그냥! 검증된 꿀조합!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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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고기는 고기 너무 맛있어요 소금은 조금 더 달콤하고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참기름 너무 맛있어서 정말 맛있게 먹으니 저는 이 담사도 먹어보니 너무 맛있어 와, 근데 오늘은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지 오리지널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게장하고 달콤한 맛 더 맛있게 먹었어요 아, 그냥 먹다가 먹고 싶어서 먹어서 먹기 좋은 먹기 먹기 좋은 먹기 근데 진짜 너무 맛있어 많이 먹지 않고, 먹기 좋은 먹기 아, 너무 맛있었어요 고소한 고춧가루 아, 맞다! 머리 폈어요 괜찮은가요? 하하하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염색을 해왔어요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거 티가 안 나잖아요, 그죠? 티 나나? 이걸 알아맞히셨다면 정말 저에게 관심이 많으셨던 걸로 감사합니다 어, 벌써 마지막 자메이카네? 할아버지 그럼, 그냥 비닐라 잔이카려고요 고마워 마지막 한입! 얘는 뭔가 리얼사운드랑 ASMR스럽게 한번 먹어볼게요 디테일하게! 말하자면 투하 자리 맵다 너무 맛있어 와 약간 너무 맛있어 야 너무 맛있어 맵다 오늘의 영상은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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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다 후... 후... 만족! 오늘 치킨! 진짜 먹고 싶었는데 진짜 대만족입니다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미있게 오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한번 해보고 싶었어!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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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어...